유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. 탤런트 김세아 씨는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난 4년간의 공백을 설명을 합니다. 상간녀 일명,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건데요.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저 때문이라고 했다.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. 너무 무서워서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방송에서 지난 공백을 얘기를 하면서 비밀 유지 위반이 됐다는 건 그 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김세아 씨가 언급한 한 부부 중에 아내 A 씨와 김세아 씨는 조정 당시의 비밀 유지 조항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. 양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A 씨 측에서는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서 해당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밝혔고요. 또 김세아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김세아 씨가 방송에서 언급한 이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고 해서 사실 파장을 낳고 있는데 김세아 씨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했고 또 마찬가지로 A 씨의 명예까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했습니다. 네, 그럼 이에 대해서 김세아 씨 측 입장은 어떤가요? 김세아 씨는 비밀이 아닌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과 내 심경만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리고 과거의 그 일은 나 역시도 다시 떠올리기 힘들고 언급조차 괴로운 일이다. 복귀와 활동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김세아 씨는 A 씨가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하면 나도 참지 않겠다. 두 아이의 엄마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